여기 안 일어나있어 아유 안녕하세요 네 영원한 대우 김수민 선생님입니다 너무 달라지니까 소문에 내가 많이 아프래 잔치를 매일 오고 그냥 푹기 푹 푹푹푹푹 나는 내 말 본세로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다 야 이거 은근히 많을 것 같아 말투 때문에 그러거든요 반말했다고 너무 정이 없대 조심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알게 된 건 한 6, 7년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고 나니까 정말 감사해요 수미 씨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귀엽다 엄마가 귀엽다 정말 귀엽다 짱그러기 아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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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